한국 조선사들이 일반적인 선형의 LNG선으로 일감을 채우는 사이, 중국 조선사는 큐맥스로 불리는 초대형 LNG선만 18척을 수주하며, 발주사의 선박 대형화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량이 많을수록 더 큰 선박으로 운송할 경우, 발주사의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선형의 반복건조로 수익성 극대화를 추진하는 한국 조선사들이 초대형 LNG선 수주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이 초대형 LNG선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게 됐습니다. 31억개 및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큐맥스급 LNG선 18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7만 1000큐빅미터급인 이들 선박의 첩당 성과는 약 3억 1000만 달러로, 총 계약금액은 55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후동중화는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이들 선박을 인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주된 선박은 일반적인 선형인 17만 4천 큐빅미터급보다 9만 7천 큐빅미터의 액화천령가스를 더 운송할 수 있고, 기존 카타르가 운영하는 14척의 큐맥스보다도 약간 더 큰 선형입니다. 후동중화는 지난해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카스텍 2023에 참가해, 노르웨이 선급, 로이드 선급, 프랑스 선급, 미국 선급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큐맥스급 선형의 개념인증을 받았습니다. 길이 344m, 폭 53.6m의 하나오션과 동일한 멘브레인 넘버 96 슈퍼플러스 화물창이 적용되는 이 선형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한 후동중화는 오는 2028년부터 매년 12척의 큐맥스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카타르 에너지의 2차 LNG 프로젝트 관련 선박 발주는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HD한 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에 총 44척의 17만 4천큐빅리터급 LNG선을 발주했습니다. 대규모 발주로 인해 척당 선박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2억 3천만 달러 수준에 계약됐으나, 이들 선박 발주에 투자된 자금은 약 101억 달러로 1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후동중화에 발주된 큐맥스 18척을 더하면 총 발주 금액은 157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1차 프로젝트에서 발주된 60척을 포함하면 카타르 에너지의 화물운송을 위해 발주된 LNG선은 100척을 훌쩍 넘어섭니다. 업계의 관심은 카타르 에너지의 큐맥스 추가 발주 가능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그동안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글로벌 조선 빅3에도 큐맥스 건조를 요청해왔으나, 조선 빅3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선형인 17만 4천큐빅리터급 LNG선은 길이 300m, 폭 46m로 선박을 건조하는 도크에 두 척식 병렬로 배치해 건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이 54m인 큐맥스는 병렬건조가 불가능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어려워집니다. 3억 천만 달러인 큐맥스 한 척보다 2억 3천만 달러인 17만 4천큐빅리터급 선박 두 척을 건조하는 것이 조선사의 더 나은 선택지가 됩니다. 카타르 에너지 입장에서는 한 번에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가급적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카타르는 오는 2030년 연간 액화천연가스 생산량을 1억 4천2백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를 운송할 선박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들이 가격 조건만 어느 정도 충족된다면 발주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큐맥스 건조를 수용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LNG 운반선 부문에서 변함없는 존재감을 과시하나 각종 관련 성과를 내며 시장 선두 자리를 노리는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선박으로 9개 국가에서만 건조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첩당 3천억 원이 넘는 고부가 선박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인 LNG 운반선 강국입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건조된 LNG 운반선은 680척에 이르는데 이 중 무려 500척이 국내에서 건조된 것이며 국내에서 건조 진행 중인 선박도 256척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 조선사들의 역량은 여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분기 국내 조선업계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의 100%를 수주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릴리가 매섭습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카타르 에너지 공사는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후동 중화조선이 속한 중국선박공업집단과 계약을 체결 동조선소의 27만 천 큐빅미터급 큐맥스 LNG선 18척을 최종 발주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앞서 1월 8척 2월 10척의 슬롯 예약을 한 데 이어 이번에 정식 발주를 확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적당 성과는 약 3억 천만 불 수준이며 선박들의 인도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큐맥스급 선박은 카타르 항말에 접안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의 LNG선으로 대형 LNG선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보다 약 50% 더 큰 규모입니다. 중국 조선 업계는 지난해 12척 LNG선을 수주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LNG선 수주 건조 실적을 가진 자국 조선사가 후동 중화조선뿐이었던 중국은 데일리언 시프빌딩 인더스트리, 차이나 머천츠 헤비 인더스트리 쟁수 등 신규 진입자를 늘리며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올해 1분기 매우 양호한 수주 실적을 거두었으나 이러한 호조가 금년 남은 기간 내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조선 해운식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국내 신조선 수주량은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9%나 증가한 449만 CGT로 집계되었습니다. 동기간 수주행 역시 전년비 41.4% 증가한 135.7억불로 분기 기준 지난 10년 중 세 번째로 높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한국 수주 호조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카타르발 LNG 운반선 2차 물량의 수주로 전체 수주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양종서 수석연구원은 LNG 해운식왕의 하락으로 LNG선 신규 발주는 카타르 발주 종료 후 일부 개발 프로젝트 관련 물량 외에 많은 물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컨테이너선 해운시장이 홍해 사태의 영향으로 양호한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 대량 발주된 선박의 영향으로 과잉 선복량 우려가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어 동선종의 신규 발주 역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 연구원은 초대형 암모니아온 반선, 탱커 등의 신규 발주가 다소 기대되나 LNG선과 컨테이너선 물량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이후 신조선 시황은 1분기와 같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후에도 액화이 산하탄 소음반선 등 신선종 시장이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엔진 개발 이후 새로운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어 이미 충분한 일감을 확보한 조선업계로서는 시황의 단기적 하향 변동이 큰 충격은 아닐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1분기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호조로 조선산업의 과도한 기대감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산업적으로 큰 의미는 없으며 국내 조선산업이 경쟁력과 규모를 유지하고 국가기관산업으로서 건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연구원은 국가적 전략자산인 선박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3개국에 국한되어 있다며 수주 선종이 일부 선종에 집중되고 있는 점 인력난에 의한 생산 시스템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 극복할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선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조선산은 다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경험을 교훈삼아 미래에 직멸할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하고 운영하는 일 역시 중요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산업정책 역시 좋을 때는 기간산업 어려워지면 사양산업이라는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극복하고 전략적 관점에서의 장기적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